교회 소식입니다. 제44회 영화 유아유치부 경양어린이 여름성경학교가 지난 11일 금요일부터 13일 주일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김수웅, 김주원, 김윤식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근본 성경학교에는 새 친구 12명을 포함한 120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물놀이와 만들기 등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신노회 전국 청년대학부 연합수련회가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박 4일간 충남 보령에 위치한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김대희, 신승욱, 장지성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교단의 청년대학생을 비롯한 교역자, 방문성도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성하고 은혜로운 잔치가 되었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교회 주차장 내 1렬 주차 라인을 도색하였습니다. 주차공간 부족 시 활용해 주시고 주차 시에는 기여를 중립으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사회 권사회 원래회가 3부 예배 후에 집사회는 제3성전에서, 권사회는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3,4분기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임원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연합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금일 주일 밤예배는 화곡교구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수웅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교구연합찬양대에서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 30분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연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시후밤 예배는 제28, 29, 30 남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정용훈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8시에 제2성전에서 모입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시온 찬양대 임역원 1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 일낮에는 정기당회, 제2회 별림부모 세미나, 제2학기 별들의 학교 개강감사 예배, 교구별 구역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023학년도 하반기 제네바 신학대학원 평생교육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본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수강생은 강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시간이든 접속하여 청강할 수 있습니다. 교회보 13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희망하는 과목을 제네바 신학대학원 홈페이지 또는 담당 교역자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